안녕 마커스 오늘 왜 이렇게 슬퍼 보이나요? 무슨 일 있어요? 좋아했던 여자친구한테 차 얘기 라도 한 거예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한번 말해줄래요? 자 먼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같이 저녁 먹을래? 같이 영화볼래? 같이 커피 마실래? 나랑 데이트할래?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너랑 사귈래? 어머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나요? 미안해 난 너랑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 난 너가 친구로밖에 안 느껴져 저런 제 맘도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힘내요 마커스 곧 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 쉬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